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스입니다 백마리오 슈퍼히트 스퍼트 시작하겠습니다 40초 런인가 본데 아 뭔데 위로 올라가는거죠 엉경빵아 야야 이거 애초에 높이가 안되네 첫번째는 될거 같았는데 엉경빵아 엉경빵아 야 점프했다고 뭔데 점프가 안됐어 근데 이거 좀 어려워보이는데 아 점프 왜 안돼 아 나 진짜 와아 이게 걸리네 야아 진짜 아 스핀 와아 나 진짜 어이없네 아하 아 너 설마 잡고 가야되냐 와아 와아 던졌잖아 던졌잖아 하아 아 아 왜 아아 진짜 아 이러면 가는거야? 아 뭔데 이러고 다시 돌아가는거야? 뭐야 이거 정체가 뭐야 도대체 길이 있었어요? 길이 없지 않았나? 아 맞다 뭐지? 들어간다 스프링이 필요한거야 이게 지금 필요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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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밖에 안 남는다고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진짜 왼쪽 들어가야되네 이거? 아 말이 안되는데 시간이 아니? 이거 다시 일로 들어온다는거는 반복한다는거 아니야? 두번을 반복해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? 아 일단 이거 넘어갑시다 아 아 아 뭐지? 진짜 봅시다 일단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거는 시간상 말이 안되는거 같아 진짜 외비 이렇게 큰데 어떻게 40초에 이렇게 해 오렌지점을 봅시다 문 열쇠 혹은 그냥 문이네 근데 그냥 문 들어올 때 또 이렇게 해놨어? 오 가시랑 이 문이 어딘지 확인을 해봅시다 여기는 어디야 어떻게 해서 올 수 있는 곳이야 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일단 제가 진행하던대로 진행을 하긴 해야되네요 스프링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오케이 야 시간 간당간당한데 제발 아 망했다 야 시간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잠깐만 이러면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간다. 오케이. 나이스. 오 예. 마리오 타임. 나이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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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너 어허헤헤브 어허허헣 에이헤이 아 밟히지 말지 와 뭔데 이거 스프링 점프야? 아이고 고마워 그걸 왜 스프링으로 밟아 맵이 되게 작네 제발 뭔데 아아 오 예스? 웬일이야? 왔어 아 왔는데 이게 이게 지금 되냐고 이게 지금 이거 그러면은 그냥 점프로 넘어가는 소리인데 아 무서워 으아 이게 안 지나가졌다고? 아 아 되는 거라서 몇 번이라도 되는 게 신기하긴 해 요렇게 뭐야 이거 1단으로도 되잖아 뭐야 이거 1단으로도 되잖아 아까는 왜 안 됐니? 으아 마리오 마리오 너머 원 워 워 후 감사합니다.